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스피드 개념완성 강의 생명과학 1입니다. 자 스피드 말 그대로 빠르게 개념을 완성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23년입니다. 12월 27일 조금 있으면 이제 24년이 되는데요. 지금 섬세한 개념완성 강의는 한참 진행 중이고요. 거의 한 60에서 70%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완강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스피드 요 강의 요구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조금 서둘러서 요것도 강의 소개할까 합니다. 자 선생님이 연간 커리큘럼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규강의 모의고사 투트랙으로 갑니다. 정규강의에서 이제 개념 강의들이 쭉 있고 섬세한 개념 스피드 개념 그리고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상크스 고난도 추론용 잡기 위한 아주 어려운 스킬 강의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여러 강의들이 이제 후반부에 또 있습니다. 자 여기 섬계완과 스계완 요 두 개 강의가 너무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 중에 요 스피드 개념을 지금 소개할까 하는 거야. 원래 이 섬계완과 스계완은 쌍둥이 강의입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섬세한 개념은 차근차근 천천히 반복하는 거고 스피드는 빠르게 복습하는 거고 느낌이 어떤 학생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들어야 되는지 느낌이 딱 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생명과학 1 수능 전략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뭐 연간 커리큘럼이나 섬계안에서도 내가 누누이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선생님은 단계적 학습 전략을 얘기합니다. 왜? 수능 생명과학 1이 문제가 이렇게 열쇠 문제 7문제로 나누어져서 나옵니다. 열쇠 문제는 개념 확인형. 쉬운 문제야. 교과 개념만 알고 용어에 대한 정의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 7문제는 고난도 추론형입니다. 이거는 유전과학에도 막전이 이런 것처럼 따져야 되는 논리적으로 추리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는 문제는 그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 난이도가 다른 두 가지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열쇠 문제 7문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쇠 문제와 추론형이 다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서 한 두 문제 정도 쉬운 거 먼저 잡으면 3등급이 가능하거든. 그거를 먼저 노리자 이거지. 알겠어? 그래서 단계적.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걸 잡고 난 다음에 이 추론형 중에 한 대여섯 문제 정도가 많이 어려워. 그걸 잡으러 가는 게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효율적이라 이거야. 몇 년 동안 쭉 해버리니까. 알겠지? 섬세한 개념 섬계안이 됐건 스피드 개념 완성 이게 됐건 이 강의들은 개념형 열쇠 문제와 추론형 중에 한 문제. 나머지 한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열쇠 문제 더하기 한 문제에 추론형 쉬운 거 잡으면 14문제가 되지. 그럼 나머지 6문제가 남아. 그중에 찍어도 한 문제는 맞겠지. 그러면 3등급이 가능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월달 3월달에 상크스 크리티컬 스킬 강의 들으면 든든한 기반 반석 위에 체력 단련 충분히 된 상태에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 이거지. 단계적 학습 전략. 여러분들이 섬계안은 한 두 달이면 완강할 수 있어요. 맘먹고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은. 섬계안은 한 달이면 됩니다. 알겠어요? 두 달 또는 한 달 만에 3등급이 가능하다니까. 매우 효율적인 학습 전략이라고 나는 자세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섬계안이나 스계안이나 3등급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둘 차이는 뭐냐. 일단 둘은 똑같은 교재를 사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강의합니다. 똑같은 속성이 강의해요. 쌍둥이 강의라 그랬잖아. 그치? 자 근데 차이가 뭐냐. 섬세한 개념은 모든 개념을 그리고 설명하고 기본 스킬, 기본 기출을 해주는 거야. 스피드도 마찬가지야. 내용은 똑같아. 근데 얘는 이 모든 개념 그리고 스킬 중에 아주 쉬운 거. 추론용 쉬운 거 잡을 수 있어. 기출문제 또 다 해. 근데 이걸 하는데 자세하게 반복을 해. 두 번, 세 번, 네 번. 알겠어? 그거에 비해서 스피드 개념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거야. 한 번씩만 설명하고. 그래서 이 섬계안은 소요시간이 55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얘는 25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대폭 줄여진다고. 물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문제 풀이는 어쩔 수 없어. 여기 기출문제는 다 있어. 평가원 기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똑같이 다 풀어줘야 돼. 그래서 플러스 알파 있긴 한데 개념 설명이 25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한 달 만에 가능해요. 알겠죠? 얘는 12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초 중순이면 완강이 될 것 같아요. 1월 10일 내외에 완강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12월 말 지금부터 해가지고 1월 초. 그때부터 강의가 착착착 올라가서 1월 중순이나 말쯤에 완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달라. 그러면 누가 수강하면 좋다? 이 섬세한 개념은 고2 학생들. 처음으로 이제 생명과학 1을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 내신으로 또는 수능으로. 또 고3 N수생인데 첫 수강을 해서 생명과학 1을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 이건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생명과학 요구를 시작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반복하고 쉽게 설명을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 스피드는 다시 한 번 듣고자 할 때. 섬기한 한 번 들었어. 근데 내가 복습 한 번 더 해야 되겠어. 그랬을 때 복습용으로 고3이나 N수생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격이 다 구분이 되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강의 내용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교과 모든 개념 다 설명합니다. 수능에 나올 만한 그게 시간 40% 할애를 할 거야. 그리고 스킬을 아예 설명 안 하는 게 아니야. 상크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스킬만 싹 다 설명하긴 하지만 이 섬기한이나 또는 스케어 안에서도 스피드 개념에서도 쉬운 스킬을 설명합니다. 25% 시간 할애. 기초적인 기본적인 스킬. 그리고 문제풀이도 합니다. 여기서 기출문제풀이에요. 일부 학생들이 선생님 섬기한에 왜 기출문제가 따로 강의로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강의 개념 공부하고 스킬 공부하고 곧바로 문제풀하고 난 붙여놨어요. 알겠죠? 여기에 문제풀이 평가원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기본부터 심화까지 수능 대비 개념 총 정리할 수 있고요. 고난도 추론용에 대한 기본 스킬. 심화 스킬은 상크스에 있다고 그랬어. 이렇게 주고 평가원 기본 기출문제 또 평가원 기출물 중에 심화 스킬이 필요한 심화 기출문제는 상크스에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가 구성된다. 알겠죠? 추가 컨텐츠로 이 교과 개념과 기출문제 그리고 기본 스킬 이거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하라고 훈련 많이 하라고 부교제로 개념용 모의고사 이것도 있습니다. 개념용 문제가 열쇠 문제라고 그랬지. 그 열쇠 문제만 집중적으로 모의고사 시간을 줄여가면서 훈련하는 모의고사 형식 개념용 모의고사 40회분 훈련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스피드 개념하는 친구들은 재수강이나 아니면 반복 훈련하려고 하는 친구들이니까 이 개념용 모의고사 무조건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숙제 교재에 있습니다. pdf로 따로 제공해 주는 건데 백지 복습, 누적 복습 이런 컨텐츠도 있고 쓰기한 만에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섬기한은 없는 거. 여러분들 섬기한 듣고 다시 한 번 하는 거니까 뭔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야 돼. 그래서 복습하라고 개념 테스트 문제 추가 문제 pdf로 제공합니다. 이렇게 컨텐츠가 구성되어 있는 게 스피드 개념. 자, 수강 대상은 앞에 다 얘기한 것처럼 개념 학습을 1회 이상 한 친구들이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선생님의 섬기화를 대부분 들었을 텐데 그런 친구뿐만 아니라 EBS가 될 건 아니면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죠? 생명과학 1을 자기가 공부했어. 아니면 학원 오프라인 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 백호와 같이 복습을 좀 해야 되겠다. 개념을. 그런 친구들이 들어주면 된다 이거지. 알겠죠? 한 번 더 개념 정리하려고 하는 수험생들. 자, 그리고 고2 때 내신용으로 섬기화를 한 번 다 들었어. 그런데 1학기 중간, 1학기 기발, 2학기 중간, 2학기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래서 수능 대비로 내가 집중적으로 한 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어. 그런 고3 학생들. 단, 대부분 다 이런 상황일 텐데 고2 때 섬기화는 내 거 많이 들었을 텐데 이런 학생들인데 가이들은 기준은 제공해 드립니다. 내신 3등급 이내 생명과학 1. 이런 친구들은 생명과학 1 내신 3등급 이내 그러면 스피드 개념을 들어도 되고 이게 아니고 4등급, 5등급, 6등급이다. 그러면 섬기화를 한 번 더 듣는 게 나아요. 알겠죠? 고2 때 내신 공부하고 난 다음에 고3 수능으로 전문의학 내가 생명과학 1을 선택하는데 내신 4등급, 5등급, 6등급 그러면 섬기화를 한 번 더 듣는 게 낫다고. 그런데 3등급 이내야. 그럼 개념이 그래도 꽤 있는 친구들이거든. 스피드를 들어도 됩니다. 알겠죠? 빠르게 하는 거 추모지수화 가능해. 그리고 재도전하는 N수생인데 작년에 저와 같이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 그래서 다시 한 번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래.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돼. 개념 공부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섬기화를 한 번 더 하시기에는 좀 지루할 것 같아. 그럼 스피드 개념 하면 좋죠. 이런 친구들한테 가장 좋은 강의가 스피드 개념이야. 제주생들한테. 알겠지? 기억은 어느 정도 있잖아. 얼마 전에 수능 봤으니까. 그런데 기준, 작년 수능 4등급 이상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5등급, 6등급, 7등급 그러면 그냥 섬기화를 듣는 게 나아요. 개념이 많이 흔들려 있는 상태니까. 알겠지? 이 정도로 가이드 기준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섬기화를 쭉 겨울에 또는 1학기 때 들었는데 6월 모평이나 여름에 모의고사를 쫙 봤더니 개념을 많이 틀려.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틀려. 하반기 때 개념을 다시 공부하고 싶어. 그런데 섬기화는 시간 분량이 많잖아. 비효율적이겠지. 하반기 때 빠르게 개념을 복습하고 싶어하는 학생. 스피드 개념 들어도 됩니다. 스피드 개념을 처음부터 다 안 들어도 돼요. 어려운 단원 위주만 들어도 돼요. 그래서 내가 신경계 쪽, 아니면 호르몬 쪽, 아니면 생태계 쪽. 그것만 스피드 개념으로 들어도 된다 이거지. 굉장히 이거 잘 활용하는 친구들은 효과 많이 받습니다. 주의. 처음 개념 학습하는 학생. 고3이 됐건, N수생이 됐건. 그리고 고2 학생들은 섬기화는 들으세요. 무조건. 알겠지? 스피드 듣지 말고. 이 스피드는 고2 학생들용 아닙니다. 처음 보는 학생들용 아니야. 강의 형식. 아마 1월 4일 날, 24년. 1월 4일부터 강의는 이제 순차적으로 쭉 올라갈 것 같아요. 땡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1월 말, 중순이나 말쯤에 완강을 할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카메라만 보면서 하는 스튜디오 강의. 나는 현장 강의 안 한다 그랬어. 오로지 온라인 친구들, 전국에 있는 온라인 친구들 위해서만 강의를 합니다. 현장 강의는 여차여차 사정이 있어서 안 하게 됐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리고 스피드 개념에서는 개념 부분 설명. 그리고 스킬 부분 설명. 이거는 모두 다 촬영을 해서 내가 한 25강, 26강 정도로 이걸 다 찍을 거야. 이걸 다 찍을 거라 이거지. 대신에 문제풀이도 있는데 문제풀이는 스피드 개념이나 섬세한 개념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섬세한 개념, 문제풀이는 섬세한 개념 강의 이걸 그대로 따와서 붙여놓을 겁니다. 알겠죠? 문제풀이는 똑같으니까. 다만 내가 이거 할 때 매 단원마다 문제편이 있어요. 문제풀이가. 그 문제풀이들 중에 이거는 니네가 꼭 다시 한 번 네가 수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설 강의를. 그거를 내가 필수 수강 문항으로 선정해서 보여줄 겁니다. 알겠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섬기한 한 번 들었잖아. 그럼 대부분 문제풀이 다 풀었고 문제해설 강의 내 거 들었잖아. 그래서 이 문제풀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섬기한 강의 추가해주고 추가로 그래도 어려웠고 중요한 건 한 번 더 풀어라 라고 내가 강조를 해줄 거야.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개념용 모의고사 중간에 내가 얘기했는데 총 40회짜리 열쇠 문제 개념용 모의고사. 자 그리고 훈련용 모의고사입니다. 빠르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5분, 6분, 7분, 8분 이 정도로 빨리 풀어주면 추론용 할 수 있는 아주 시간도 남고 되게 중요한 그런 모의고사입니다. 하 짱이다 이거. 작년에 이거 정말 학생들이 좋았다라는 평가 엄청 많아. 반드시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슬기한 하는 식으로 이거 꼭 했으면 좋겠고 자 이런 내용은 내가 뭐 앞에 많이 얘기했었으니까 다른 섬기한이나 많이 했었으니까 알 거고 이거 꼭 하세요 여러분들은. 자 중요한 거. 스피드 개념하는 친구들은 섬기한 한 번 들었어. 개념의 언어로 잡혀 있어. 그래서 스피드 개념하는 친구들은 개념용 모의고사를 병행하면서 따라와도 돼요. 알겠죠? 아니면 완벽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슬기한 완강 후에 꼭 이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후에 이거 너무 효과 좋으니까 두 번 세 번 반복해도 돼요. 이 정도 하고요. 자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가 진작에 나와서 12월 초에 나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디자인이 이번에 잘 돼가지고 학생들이 아주 호평을 해 주더라고. 아주 두툼한 교재 4권 한 세트입니다. 여기다 개념용 모의고사 아까 했던 거 이거까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추가로 보교제로 있고. 자 이렇게 돼 있고. 문제편에서 이번에 작년과 달리 정답과 해설이 분건되어 있고 PDF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좀 하시면 되겠고. 즉 작년에 문제편이 이렇게 문제 부분과 그리고 해설 부분이 붙어 있었다고. 그런데 이번에 이게 분리가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면서 해설을 옆에 따로 펼쳐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걸 자주 잃어버리니까 PDF로도 제공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얘기를 한 거야. 분건되어 있는데 자주 잃어버릴까봐 PDF도 제공한다. 그런 거 좀 알고 있으면 되고. 써보도 있고. 그리고 숙제 교재가 있어요. 백지 복습과 누적 복습. 이것도 PDF로 제공을 합니다. 전에 이게 이제 교재 따로 나갔는데. 이거는 따로 PDF로 계속 무료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 프린트 할 수 있게. 내용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칼러 본교재 단원 유학 정리 자기 진단 테스트 본교재 이런 게 다 있어요. 본교재가 이 교재가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용 교재지. 다 할 거야. 자 그다음에 개념 확인 문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리고 문제편이 있습니다. 이게 본교재였죠 참. 이게 본교재. 그리고 여기 문제편. 자 분건이 돼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게 문제편의 이제 기출문제들. 기본기출입니다. 고난도 추론용 문제들. 심화기출 같은 경우는 상크세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서브로토 이렇게 돼있고. 자 그다음에 개념용 모의고사 이렇게 돼있고요. 이건 나중에 개념용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 보면 알텐데. 이 위에 헤드 부분에 자기의 목표 프리 시간과 자기의 프리 시간 마침 개수 이런 거 다 쓰라고 내가 해놨습니다. 디테일하게 이런 거 다 해놨으니까. 숙제 교재 PDF로 제공해 주죠. 백지 복습과 누적 복습 이것도 계속해 주시면 참 좋겠고. 자 그리고 스피드 개념에만 있는 이 개념 테스트 추가 문제 자료 이런 것들이 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드에서 제공하는 이 PDF 자료나 앞에서 했었던 숙제 교재. 그 것들은 어디서 다운받느냐. 강의 목록들이 쭉 있거든요. 강의 목록 여기 옆에 보면 종이를 접어놓은 이런 아이콘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누르면은 파일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걸 다운받아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피드 개념 완성 생명각 1 강의 소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